삼배의 고장 안동. 하지가 지나면 온 마을이 초록빛 삼밭으로 물이 듭니다. 이게 바로 대마라고도 불리는 삶인데요. 요즘 삼배마을 사람들은 삶을 뵈느라 한창 바쁘답니다. 여기 삼밭이래. 이제 삶을 할파야 돼. 삶 뵐 때가 됐어요? 됐어. 한 늦어. 화장실은 한 10일 내시면 해야 되는데. 그 옛날 임금님에게 진상이 됐던 안동포.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여기는 삶이 잘 돼. 삶이 잘 되는 곳이야. 서울 같으면 메이크 있는 게고. 이 마을에서 가장 삼동사를 많이 짓는 노부부. 서울 사람들 이런 거 해낼라. 뭐 하지. 이것만 만지면 재미나 못 사는데. 안동포가 이제 없어지면. 문제가 있지.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손이 휘도록. 한평생 안동포와 살아온 노부부의 삼배 인생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 7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낮에 마당에 나와 있는 안동대. 이걸 내일 삶을 낳고. 참외 먹으려고. 맛있어 이거 삶을 하면 꼬들꼬들한게. 둘이 먹고 다 나 죽어도 못 온다. 몇 마리로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로.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다. 힘이 얼마나 들어온. 온 봄 온 절개 버텀. 가까나는 게 삶할 때 다 빠져버려. 기운을. 영감님은 아궁이를 만들 참인데요. 돈 든다. 돈 든다. 그거 하면 안 돼. 더워요. 저게. 요게? 만화님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으시네요. 지금은 보기도 귀한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솥단지 앞을 지키는 영감님. 안동댁의 광인심 한번 볼까요? 녹두. 닭백숙에 녹두까지 듬뿍 넣었으니 이제 푹 삶기만 하면 되겠죠. 염천에 불 때는 영감님이 안 됐던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건넨 만화님. 이 맛에 늙을수록 둘이 좋지요. 안동댁의 우스갯소리와 함께 노부부의 한낮이 천천히 갑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늦은 오후 노부부가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바퀴에 돌을 괴어놓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마을 어기에 있는 노부부의 텃밭인데요. 오늘은 감자를 캡니다. 감자가 얼마나 실하게 들었는지 잠깐 사이에 포대 한가득. 이런 날은 무거운 줄도 모르죠. 자투리 땅 하나도 놀리지 않고 오이며 가지를 심은 노부부. 여기가 할매는 슈퍼마켓이라네요. 초원에 다 해 먹어. 이래 해가지고. 마트 가서 살 일이 없겠네요. 없어. 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싸서 마세요. 고기나 싸고. 고기나 싸고. 고통은 사먹고. 방금 따온 싱싱한 토마토 하나를 씹는 안동댁. 한Ma님 덕분에 토마토 반쪽을 얻어먹는 영감님. 토마토 하나도 나눠먹는 정존노부부입니다. 토마토를 하나밖에 안 떠왔어요? 아니, 아직도 다. 이거 이제. 케보이 좋잖아. 그 재미로 농사진다. 케보이 막 한 거 들었다. 잠시 후 마당에 아이스박스가 등장했습니다. 소주 몇 병 넣고 큼직한 수박 한 통까지 채운 후 파라솔까지 챙기는 영감님. 내일 삼배러 갈 준비를 미리 해두는 중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 안동 양반이 늘 빼먹지 않고 하는 일. 바로 모기향을 피워 만화님 앞에 놔주는 일인데요. 안동목이 억세다. 소울목이하고 틀린다고. 하루 종일 삶은 닭은 잘 익었을까요? 익었다. 물에 끓여야겠다. 더 많이 건질까? 조촐하게 차려진 닭백수. 조촐하게 차려진 닭백수. 아, 이거 나같이 이거 먹지. 또 어디다 소원. 자, 먹어봐라자. 나 봐요. 이것도 사진 있다. 정기질 할까. 인정기질 할까. 물에 넣었다. 그래, 내일부터 남자는 힘을 써야 돼. 삼딸을 들려미고 할라마. 77의 삼농사꾼이니 몸보신은 필수랍니다. 그래도 맛은 있다. 고향이 네 말이 다 왔다. 그 집에? 오늘? 저기 먹고 보다 내일은 삶을 많이 해. 썩내지 말고 막. 썩내지 말고 그래라. 그 삶을 많이 하라고. 그 거지. 매일 화내지 말고 일하기를 서로에게 신신당부하는 밤입니다.